아...골무 골무 골무 짱 귀엽다 열선가게 다시 다 껴보세요 이것도 귀엽고 어떤 걸 해볼까요? 아 새가 예쁜데 새가 색깔이 여러 개네요 짠 골무 어떤 게 윤진이가 귀여울까요? 얘도 귀엽고 이것도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 예로 가겠습니다 윤진이 선물 뭐요? 그 다음에 이 동전지갑 지갑인데 이거 사야겠다 빨간색 열어주세요 윤진이가 무슨 색 좋아하죠? 윤진이 무슨 색 좋아하더라 도라색은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노란색 빨간색 윤진이는 기린이니까 노란데 음 기린이니까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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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거울 거울색 윤진이가 보라색은 안 좋아하니까 패스 윤진이 윤진이 보라색이 윤진이 하늘색 좋아하지 오 이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거 아니면 어떤 거 해줄까요? 어떤 게 좋으려나?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아 굴라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세 개로 가겠습니다 알락달락하게 골랐어요 기다려주세요